강남중앙침내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오신 여러분 주누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다. 상황은 같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MZ세대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시작하고 외쳐보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좋다. 오늘이 좋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만나는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9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많지 않은데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에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를 왜 굳이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모르시는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참 기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걸 다 떠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천하인간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또는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또는 무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예수님이 유독 기도만은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건 굉장히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참 안심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가르쳐 줬다면 내용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특별히 강조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무리하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가장 완벽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기도의 포뮬라, 공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읽기만 해도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와, 이거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면서 또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문을 이렇게 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허락하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앞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IMF 때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던지 1달러에 1,800원에 바꾸고 가다 보니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같이 입학을 한 한 몇 살 많은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어드미션스 오피스라고 학교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공부만 열심히 일을 하고 학교 잡을 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일하지 않고도 유학생활 문제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뒷머리를 슥슥 긁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자라서요. 그 말을 듣는데 거리감이 확 느껴지더군요. 저는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유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요. 그 말에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어느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에게 했던 말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아버지 잘 만나서 일 안 하신다고 그랬지 않냐고 하니 기억을 더듬어. 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은 것 같아가지고. 몇 마디 나누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만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왜 저분은 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아저씨처럼 믿나 이 생각에 제가 참 웃기도 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 아빠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찾아가기 부담스러워하고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사하고 가장 고맙고 멋진 선물은 아니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게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땅에서 나만큼 내 눈의 시선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하늘에서 보고 있는 그래서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내 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나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그 아버지께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도 나만큼 보시고 나만큼밖에 모르신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내 인생을 굽어보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앞에는 무슨 일을 닥칠지 과거에는 무엇을 더 기억할 필요가 없는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늘 권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신이시여 하고 불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저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달라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개념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상처받은 아버지 밑에서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유난히 냉정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의 경험을 다 초월해버리는 정말 모성애와 부성애를 다 품고 있는 아플 때는 밤새도록 우리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며 우리보다 더 잠을 못 이루던 엄마의 모습과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나아가서 내먹을 것을 준비해온 부지런한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속에 모성애와 부성애로 다 담고 있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령되이 일컫고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미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만들기도 하고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된 내 맹세의 보증으로 삼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서 내 아버지의 자존심과 내 아버지의 거룩과 내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지켜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자녀의 삶을 통해 부모의 삶이 판단받는 시대 앞에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이 내 아버지가 거룩히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만나는 큐티 식구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빛도 되고 소금도 되어 너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욱 거룩되게 만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 계셔서 함께 여러분하고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청자분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괜찮아요.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기도 제목 올리시면 또 함께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복적인 음란의 죄 저에게는 자꾸 반복해서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고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금방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하여 혼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저를 자꾸 넘어뜨리는 이 음란한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양은 다르지만 반복해서 짓는 죄와 쓰러짐으로 느끼게 되는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권면을 잠시 해드리고 싶은데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또 이기려고 반복해서 싸워나가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래서 계속되는 죄의 유혹보다 죄를 이기려고 하는 나의 기도와 열심히 이기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안 지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죄의 중력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또 넘어져도 또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도서에도 두 사람이면 또 세 사람이면 능이 이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 제목 잘 보내주셨고요. 또 여러분 옆에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나누셔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문제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도 공개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 지워내는 장치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각도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접근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분의 이야기는 다른 모습의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싸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시청자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날마다 넘어지지만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큐티함에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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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